개인적으로 사실은 오늘 이게 끝나고 제가 대선후보분 중에 한 분을 인터뷰하러 가요 그분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유력 후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부는 뭘 해야 되나? 지금 아마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거 주가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켜 놓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나? 수없이 많은 게 8가지를 입법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고 양당에서의 포럼에서 제안을 들어갔는데 만약 딱 한 개를 한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세법을 거쳐라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배당이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주주 가능이 중요한데 많은 경우는 배당을 하신단 말이에요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도 하시고 배당 소득세가 너무 높아요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종소세들 같이잖아요 분리 과세되면서 내년부터는 22%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높아요 1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배당 소득세를 배당 소득세를 배당 소득세를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야 기업들도 영업활동이나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대주주의 경우 지금 22% 분리 과세되면 좀 낮지만 지금은 50%예요 종소세를 부담하면 배당세가 거의 50% 육박해요 50%이요? 너무 큰데요 종소세니까 종소세가 포함되니까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합산되니까 이건 너무 높아 그러면 배당을 하기 싫어지니까 대주주가 더 하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세법적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물적분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변호사님 보기에 주주환원 주주환원 저는 그 8가지의 입법 미비 때문에 주주 권리가 훼손되는 것의 근본은 주주환원이에요 주주환원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보상을 해야 되잖아 그게 공정한 거반세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8가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주주환원을 잘해 그래서 주가도 잘 오르고 배당도 많이 누려 독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완전 독재하고 경영권 세습하고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배당도 많이 줘 배당 성량도 70% 그러면 거버넌스 문제가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만한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환원부터 먼저 재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주환원부터 재고를 해야 된다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법적으로 정비가 좀 돼야 된다 세법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동안 주식시장이 더 빠지네요 그런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2.9%까지 빠락해가지고 코스닥은 3.6%고 완전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제 FMC 회의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원래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2015년 12월에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고 2018년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했어요 긴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대차 대조표 축소가 더 큰 긴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개를 사실상 동시에 하겠다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이미 더 높은 데서 지금 내려오는 거라서 이게 어느 때보다 지금 긴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거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한다는데 어제 FMC 회의에서도 내용을 보면 그냥 가긴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매크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훨씬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가치투자자는 가치투자의 입장에서 가치투자의 모델 내에 매크로 리스크를 해치하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요 그러니까 보통 가치투자하시는 분들은 매크로를 안 본다고 어차피 못 맞추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인가요 다른 영역이요 매크로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가 세 가지 있는데 매크로 리스크 펀드멘탈 리스크 거버넌스 리스크 세 가지를 보거든요 매크로 리스크도 피해야죠 리스크와 리턴을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와 리턴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면 주가가 오르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낮으면 주가가 내리는 거죠 그걸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시장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잖아요 가치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에 해자가 있고 그리고 싸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매크로 리스크가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미 해지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주가가 내리면 더 사는 거고 리스크와 리턴을 비교해서 비싸다 예를 들어서 해자가 약해지고 있다거나 또는 비싸다 그러면은 그걸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매크로 리스크가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시장을 본다면은 시장이 그러한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비싼가 싼가라는 관점으로 매크로 리스크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싸다 그러면은 매크로 리스크가 해지가 되어 있는 거고 매크로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있다라도 비싸다 그러면은 매크로 리스크도 그 부분에서 녹아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시장 2600 정도 되어 있죠 2630이네요 지금 2630이면은 PBR 한 0.95 정도 되거든요 0.95면은 싸냐 비싸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고 시장을 볼 때 개별 기업을 보면은 개별 기업이 PBR, PER 영업 마진 상장률 이런 걸 봤을 때 싸냐 비싸냐 업팡도 보고 싸냐 비싸냐 이런 식으로 보게 되죠 보통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고 투자를 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돈을 버는 방식도 다양하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다 다양해가지고 딱 어떤 한 방식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를 많이 보고 모멘텀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쉴 때를 잘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서 돈을 벌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근데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이제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아이디어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생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을 때는 또 신나거든요 이게 이게 야 이게 내가 지금 이제는 그동안 막 뭐 이런 애들 막 주가 올라갈 때는 사지도 못하고 손가락만 이렇게 극적극적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싸져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은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그저께 그저께 폭락할 때 미국 주식의 경우 한국 수도 마찬가지인데 다 채웠어요 아 다 채웠어요? 원래 현금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 많이 가지고 계셨네 그러다 왜냐하면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그저께 주가 폭락할 때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또 미국도 S&P500이 폭락했잖아요 나스닥도 폭락했고 나스닥이 5% 빠지고만 그럴 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다 채웠어요 그냥 그냥 떨어질 때 제가 보기에 싸고 그러니까 혜자가 있고 혜자가 강하고 혜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혜자가 압도적 혜자가 있고 그리고 싸다라고 보이는 기업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사서 다 채웠고 풀 배탱하면 이제 안 봐 저는 지금부터는 안 봐 모니터 보면 머리만 아프고 헷갈려 죄송합니다 여기 모니터 켜놔가지고 그래서 가치투자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현재 여기서는 난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그런 거죠 저도 최근에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장중에 4% 5%까지 빠졌다가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수가 4%가 빠지는 건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들어 올렸어 그럼 마치 이게 주가가 오를 것 같지만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는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더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4%나 빠질 정도면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빠지거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먼저 반영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가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 적어도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격 조정이고 두 번째는 기간 조정인데 이게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간은 버티고 안 보면 되니까 어차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고 저는 이제 그 시간도 좀 중요한 것 같은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 매크로 전략하는 분들은 그 시간 중요하시죠 시간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서 3개월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3월달 fmc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해피하고 있다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1년 있다가는 예외 없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3월달이 됐든 4월달이 됐든 그 기간 내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을 골라놓고 그렇죠 안 보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치투처 전략이죠 그러니까 단순 무식한 전략 아니 안 보면 안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안 보고 콩닥콩닥 안 해도 돼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해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으면 그렇죠 그 해자에 대한 분석이 이제 그래서 가치투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막판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해자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해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르겠고 지금 사실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온통 리스크 투성이고 모르겠고 위험해 보이고 맞아요 물고 느려질 게 밸류에이션도 몰라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 밸류에이션도 이게 내가 비싼 건지 싼 건지 밸류에이션도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아크 etf가 많이 담았던 중성성장 지도는 고점도 90%씩 확 나겠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해보면 진짜 싸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가 psr 2개가 깨졌단 말이에요 1.6, 1.7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누가 더 싸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그런 기업이 오히려 더 싸보이는 것 같아요 워낙 고점대비 하락폭도 컸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해자가 없냐 그러면 또 해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자가 어떻게 없어 그러니까 쿠팡이 가지고 있는 해자가 그럼 없어졌냐 1년 동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펠로톤 얘기해도 얘네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30% 40%씩 성장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게 더 싼 거지 이런 생각이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저는 바벨 전략을 구사를 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산 두 개를 갖고 리밸런싱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주와 가치주 대응주와 중소형주 미국과 한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반대되는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은 주로 가치주 미국은 성장주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소형 성장주가 싸보입니다 이제는 정말요? 네 싸보인다 물론 그 중도 옥석을 가려야죠 강력한 해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서 약간 아직도 비싼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싼 놈들이 보인다 오늘 90% 빠졌으면 뭐 아무리 이렇게 올라간 게 잘못된다고 해도 90% 빠지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망할 것 같으면 문제지만 그러면 문제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쇼쳤던 사람도 쇼커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쇼커버가 빗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그라든지 진로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쇼커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밀리면 튀고 밀리면 튀고 이렇게 되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물론 그중에는 계속 밀리고 있는 주식도 여전히 있지만 서서히 이제는 좀 봐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 전략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투자 전략은 그런 식으로 매크로를 보고 있는 거고 매크로 자체의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호석 대표님께서 늘 보죠 이호석 대표님께서 보시는 매크로 매일매일 하시는 건지 듣고 참고를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치 밸류에이션 제가 하는 바벨 전략상의 가치투자 전략에 어떻게 녹아져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보통 가치투자자들이 오랜 투자를 해본 분들의 경험상으로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싸다 싸다 하고 사요 그러면 매크로상으로 도저히 여기가 리스크가 끝이 아닌 것 같은 지금 같은 상황 막 폭락할 것 같고 더 빠질 것 같고 더 빠질 것 같고 포켓이 하니까 큐티를 빨리 하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더 붕괴할 것 같고 이런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매크로상으로는 붕괴할 수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또 비싼 주식이 있고 싼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 기업이 강한 혜자를 갖고 있고 싼 게 맞으면 그 기업에는 매크로 리스크가 정점을 때릴 때 그 산업이나 기업의 극적인 전환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기업의 경영진도 매크로를 봅니다 자기 기업의 주가를 봐요 그래서 매크로가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 기업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 예를 들어서 gm이라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잉도 어제 안 나빴지만 자기들이 추진하는 성장 전략이 있어요 그런 성장 전략의 이벤트를 주가가 아주 밀릴 때 또는 매크로가 극한의 리스크가 터질 때 이때 발표합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환율하고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주식은 정말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고 심지어 그 기업조차도 플레이어 중에 하나다 기업도 플레이어면 돼요 그러니까 다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플레이어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영해서 뭔가 기업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이 반드시 혜자가 있는 애가 조금 더 혜자를 더 갖게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매크로와 같이 투자가 연결되는 연결점이네요 연결점입니다 그러니까 혜자를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있는 회사가 이 매크로 환경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복잡계 있잖아요 오종태 의사님께서 들리는 복잡계인데 복잡계에서는 어느 중심 코어 코어를 딱 장악하고 나머지는 코어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생태계거든요 코어가 극한까지 밀리면 생태계 전체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패드가 큐티를 여름에 6월부터 하는 걸로 지금 얘기 원래는 11월 12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6월 당겨지면서 지금 폭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주가가 더 밀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안 볼 생각인데 왜 밀리냐면 왜 큐티를 이렇게 빨리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장이 다 거부를 내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패드가 걷잡을 수 없다 페드가 큐티를 빨리 해서 정말 시장이 붕괴되는 것까지 가고 해야지 인플레이션의 대응이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면 라면 그리고 스테이크플레이션 그럼 이제 스테이크플레이션 하니까 경기 침체까지 올 수 있다면 올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리스크를 반영해가고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업들 단에서 산업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해보면 사실 거기서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은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감당을 못하면 결국은 존폐 위기가 생기고 그런 위기가 생길 때 위에 있는 혜자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주가는 내리지만 펀드멘틀은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거죠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혜자가 강한 기업을 갖고 주가 밀리티 더 사고 다 채우면은 모니터 끈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매크로 상으로 예를 들어서 QT를 6월에 한 걸로 하고 3월에 FMC 때 가이드라인 준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3월까지는 QT를 언제 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잦아들면은 그 리스크가 또 확 치러 들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압도적으로 강한 혜자를 가진 기업을 대충 밸류이션 해서 싸면은 사고 현금을 원래 늘 갖고 있으니까 원래 현금의 한 30% 정도는 늘 갖고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밀리면 계속 사고 그래서 싸다고 샀는데 밀려 밀려 압도적 혜자도 있고 싸다고 샀는데 밀려 그러면서 계속 샀어 그래서 풀로 주익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럼 안 봐요 매크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안 보고 어떤 변화 매크로 상이든 기업에서든 변화가 일어나길 기다리죠 그게 매크로 하는 분들과 전략이 다를 수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개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이르면 매크로 상이든 기업단이든 산업단이든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복잡해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플레이션이 튀어서 큐티도 급격하게 되고 그래서 스테이크플레이션도 오고 이렇게 되도록 경제 주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바꿔요 누가 바꿔든 바뀐다는 거죠 각자 영역에서 다 똑같이 와요 노동자가 있고 기업도 있고 페드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한율하는 플레이어들도 자본시장도 있고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스테이크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 못 잡을 것 같아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튀어 그래서 급격하게 큐티를 하게 돼 그런데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임금이 계속 튀어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겁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움직여요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경제 주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가가 빠지면 내가 주식이 많이 있을 때는 일을 안 했는데 주가 빠지면 일하러 와야겠다 일하러 와야겠다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등도 있고 파월도 조금 더 이렇게 세게 하려다가 조금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2630인데 그 사이에 2500까지 갔다가 올지 2600에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 변동성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회자가 강한 기업을 갖고 있고 펠로에이션 대충 했을 때 비싸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냥 지금 수준에서는 들고 버텨야 된다 들고 버텨야 된다 들고 버텨야 된다 그게 종목을 잘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말은 쉽지만 그렇죠 변호사님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대본을 아예 딱 써놓지는 않았는데 대충 키워드만 적어놨는데 수술수술 잘 풀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대표님이 어떤 투자자인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이거 완전히 다 아주 잘 짜여진 그런 방송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못다한 말씀도 좀 많이 드렸고 전체적인 제 말씀도 좀 드리고 아주 감사한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은 효치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효석 친구라고 너무 친근한 애칭을 지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리스크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리스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리스크라는 것이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 그걸 내가 각오하겠다 내가 믿는 것과 각오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류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뭘 믿는가? 나는 투자에 있어서 나의 트레이딩 실력을 믿는가? 변동성을 잘 보고 트레이딩 실력을 믿는가? 아니면 저처럼 그 기업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믿는가? 뭘 믿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에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는 거를 확실히 잘 분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럼 내가 피해야 될 게 뭔가 그리고 각오해야 되는 게 뭔가 이거를 잘 분류를 하시는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뛰어난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 싸다면 그 다음에는 변동성은 각오하는 거거든요 각오하는 거다 그렇죠. 싸다는 것에서 매크로 리스크라든지 리스크는 일단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지를 하면 피하는 거니까 내가 뭘 믿는다? 그 다음에는 리스크를 해지했다? 그 다음에는 각오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요 각오를 해야지 수익이 난다 그리고 그 각오를 해서 실제로 호통스러운 기간이 생기는 때가 많아요 대부분 항상 호통이 수반이 된다 그것은 각오를 한 당연히 필연적인 과정이고 피터 린치가 그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쉽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가가 하락하면 다 치유된다고 투자 제가 저는 98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 상패도 한 번 당해봤고 투자는 종목이 투자는 결국은 자신의 고통의 또는 인내의 보상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통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또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주주 운동 한 번 식사하면서 얘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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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